형 나갔나? 형 나갔나? 나 작업하고 있어 작업 작업 그 오늘 올라온 거 그것 때문에 웃음 영화 보러 갔어?! 그래서? 영화보러 갔니? 영화보러 갔니? 베노야 빨리해서 들려줄게 형이 형이 OK랑 그거 두개 빨리해서 보내줄게 좀만 기다려 형이 진짜 멋있게 만들게 아 오늘 오늘 어느정도 마무리 두개 해놓고 화요일날 저거 기타 이제 기타 받으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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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연을 보러와주신 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공연을 보러와주신 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주 부처연습을 했는데 부처연습을 하지 않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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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로 힘든 공연이었죠 그 와중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저에게 호응을 해주신 몇몇 팬분들 아주 아주 감사드려요 아주 감사드렸어요 장애입니다 아플루씨께서는 망고나시를 망고나시를 민고나시를 자주 착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가는거야 그렇게? 망고나시 민고나시 망했다 고 아 망했다 내가 고 고자라니 말한 사람이 고자라니 시발 어떻게 이렇게 쩔었어? 오져버렸어? 오져버렸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 느낌이 되게 디지몬 같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여기다 연결을 했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어 되게 디지몬 같다 안그러면 안들려 안그러면 안들려 안그러면 안들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도 그런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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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면 오 옷 좀 잘생겼는데 오 여기 껌교수님 우리 껌교수님 우리 껌교수님 되신거 아시죠? 아 맞네요 껌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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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껌교수님 되신거 어떻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문이 어떻게 돼가지고 다음주 금요일날 여기 없으시겠지만 네 다음주 금요일날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주 금요일부터 우리 껌교수님께서 이 ANR의 진정한 진정한 ANR이란 무엇인가 어 껌교수님의 ANR이란 무엇인가 어 아 절대 참여할 참여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껌교수님께서 그렇지 여기 껌교수님의 이 명함을 네 가지고 계시죠 이때 사인도 하시나요? 사인도 해주시나요? 사인도 해주시나요? 사인같은건 없으시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앞으로의 사인은 있으시 앞으로의 사인 앞으로 사인 해주시나요?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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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인을 앞으로 앞으로의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인은 앞으로의 따윈이 자체 소강을 찍습니다 넓은 거를 공약이야? 네 여름에 공약을 앞으로의 사인이 여러분들의 손에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껌에 ANR 교실도 치지 마세요 010 육상정정정정정정정정보 바꾼게 아니라 길이를 자른거야? 염색도 했잖아 염색이 금방 빠져? 염색주의자 염색주의자야? 몇시에 출발해? 염세주의 사행시 염 염색주의자 주식이 뭐냐면 이 아 아 아 교수님 옳지 않아요 아 교수님 그거는 옳지 않아요 학생들은 다 A 약점인데 왜 교수님만 F세요? 염색주의자 나 좀 잘하지 않았냐? 개쩔었지 개쩔었지 몇시에 출발해? 우리 한 열한시나 열두시 꺼보려고 열한시나 열두시 꺼 아 거기에 마이크가 있구나 어 여기에 마이크가 있어 어 이렇게 얘기 안하면 너무 멀리 들려서 안좋아 되게 되게 뽀뽀하는 것 같다 오늘 되게 태페미가 철철 넘치는데 오늘? 오늘 약간 태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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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여기에 뽀뽀 한번 해줘 형도 여기에 뽀뽀 한번 해줘 입술 무빙 봤어? 아니 나 안 봤어 입술 무빙 봤었어야지 아니 못 보겠어 입술 무빙을 봤었어야 됐어 아무튼 잘 보고 와 고생했어 형도 너무 고생했어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다 그치? 오늘 다시는 스케치북 이제 그만 나는 스케치북 해야지 스케치북 분위기를 하면 안되지 난 진짜 난 진짜 입지 않을거야 그 관객성 맨 앞줄에 핸드폰 보고 계신 그 분들 아 난 디자인 형 간줄 알았어 우리가 우리가 초대받지 않은 무대에서는 우리도 하지 말자 그러자 우리는 환영받지 못했어 오늘은 우리가 더 환영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자 그럽시다 오늘 참 힘들었지만 고생했다 오늘 공연하면서 아 이게 쇼미더머니를 다시 나갔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했 근데 진짜 장윤주 선배님 보고 진짜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멋있었어 멘탈 최고 여러분은 진짜 장윤주 선배님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진짜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 너무 막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진짜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게 진짜 제가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먼저 오셔서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진짜 황성화해서 장윤주 선배님 같은 그런 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신감이 짱 맞아 자신감도 최고였고 그러면은 감사한 마음을 장윤주 선배님한테 삼행시로 장윤주로 한번 아 성룡이 네가 한다고? 장 장윤주 선배님은 윤 유난류 같은 정 아… 창윤정이래 장윤주 아니 아까 인터뷰에서 장윤주 선배님이 저도 뭐 장윤정이라고 많이 소개된다고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장 장윤주 선배님은 윤 유난류 같은 주 주인공입니다 와우 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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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했다 떡상이다 올랐다 올랐다 가자 가자 형도 인크레더블2 같이 보자 아 나는 인크레더블 자 인크레더블 시작하겠습니다 인 신 인 인간 승리 5회전 예시 자 2회전 끝났어 아 미치겠다 아 오케이 자 보시죠 보시죠 여기 보시니까 거정된 거 뒤진다 뒤진다고 아무튼 아무튼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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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도둑이야 도둑은 무슨 나 안 써 사랑해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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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제가 제가 다시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싸우지 않아요? 표현입니다 그냥 거친 표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야 뭐지 뒤로 뭐 이상한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테노메코에 새로 나올 곡을 작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저 코코바트 곧 나와요 코코바트 곧 나옵니다 안녕 안녕 우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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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